네, 오늘은 신진욱 중앙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는데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내믹의 고리아인데 그걸 조금 전에 싶었고. 시선을 좀 해외로 돌려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본방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스웨덴 민주주의 다행성 연구소. 여기서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어떤 보고서를 내놨다고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일단 이 기관 잘 아세요? 어떤 곳이요? 네, 잘 알려져 있는 기관이고요.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민주주의 현황 조사 분석해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권위 있고 또 신뢰받는 기관이 한 너댓게 학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스웨덴 예태보리 대학에 소재한 기관인데요. 한 수십 명 정도의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보다 더 중요한 건 매년 조사를 할 때 올해의 경우에 세계 185개국의 조사 대상 국가에 4200명의 전문가들이 여기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대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개 부문으로 나눠서 세계 조사 대상 국가의 전문가 집단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도 함께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 지수를 부문별로 낸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독재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 주신다면. 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잖아요. 이번 리포트도 민주주의 다양성 리포트인데요. 민주주의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학문적 개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 연구의 큰 비교 연구 국제 비교 연구 흐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복지국가의 다양성 또 자본주의 다양성 또 거버넌스 다양성 헌법체제 다양성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성 연구를 하는데 민주주의 다양성이라는 건 민주주의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겠죠. 어떤 민주주의는 안정적이고 발전된 민주주의고 또 다른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민주주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유신 갖고 스스로 한국식 민주주의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민주주의 위험이나 결손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포착을 하려는 그런 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민주화되던 나라가 독재화되고 있다는 건 이제는 독재체제다 독재체제가 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선거만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선거민주주의 또 선거는 하는데 독재인 선거독재 그리고 선거도 없는. 러시아 같은. 그렇습니다. 선거도 없는 폐쇄된 독재 이렇게 나눠서 발전된 민주주의 단계에서 더 뒤로 가면 독재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분류가 되는데 독재적인 성격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일자는 교수님이 회색지대 민주주의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죠.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 한국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가장 높은 기준에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냈는데요. 한국이 세계 48위 47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수리남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상위에 있고요. 진짜요? 네. 칠레 우르과이 이런 나라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작년 경우에 한국이 28위였는데 1년 만에 거의 20계단이 내려가서 충격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특정돼서 언급이 됐고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단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국제적인 평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거의 최상위권이었어요. 2019년, 20년, 21년 동일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17위를 기록해서요. 일본, 대만, 프랑스보다 높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자매가 수리남보다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지게 되니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 점이 강조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제적인 민주주의 조사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기관이 프리덤화스라고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72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비영리기관인데요. 정치적 기본권과 시민의 자유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운 나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또 부자유의 나라, 부자유의 나라에 분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많은 기관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때도? 북한 정도 되면 부자유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 이 경우에는 상당히 입체적이고 정교한 분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대 부문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데 선거, 그다음에 자유, 평등, 그리고 참여, 숙의 이렇게 5대 부문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중에 아무래도 선거민주주의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수구이나 참여까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까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선거의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또 세부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선거민주주의의 지표가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와 같은 내용들의 핵심을 이루고요. 공정선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한국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독재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조언, 입틀막 이런 게 상징적인 사례가. 그런 게 주목을 끈 거고요. 그리고 보다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언론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정부가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이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나라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환경에 노출되면 그냥 그러려냐고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려냐 하는 정서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지만요. 정부의 언론 검열 시도 특히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과 방송을 겨냥한 공격 언론인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 위에서 언론의 자기검열 이와 같은 것들이 지적이 됐고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간주되어 온 나라들에서 이런 중대한 독재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독재로 가는 초기 단계다. 예를 들어서 2009년 헝가리와 트리키에도 당시에 아직은 민주주의로 분류될 때 이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상당히 강한 톤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늘 일어나니까 우리가 좀 둔감하다.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말고 아까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너댓게의 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가가 다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고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추이를 봤는데 지금 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에서 가장 민감하게 포착을 한 걸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프리덤하우스 분석에서는 한국이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언제나 자유로운 국가였어요. 그 이상의 미세한 분류가 체계가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안에서 정교하게 잡아내는 이 연구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런 체계적인 분석 이외에 언론의 주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고서가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가장 수준 높은 일간지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남도겔 신문이라고 있어요. 스위토이체 사이통이라는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한국의 케이스가. 한국의 케이스가? 네.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나왔다. 네. 이런 보도가 됐고 얼마 전에 카이스트 이틀막 사건의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아주 권위 있는 신문이죠. 거기서 보도가 됐는데 가장 최근에 크게 보도가 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이번 달 3월 9일에 독일의 베를린 모어겐포스트라는 신문이 있어요. 베를린 신문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시카고트리븐 전부 도시 이름 붙지 않습니까? 베를린 지역신문만은 아니고요. 1898년에 설립된 평가지수가 독일 내에서 10위권에 들 때도 있고 굉장히 저명한 신문인데요. 이 신문은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입니다. 독일의 가장 거대한 언론 카르텔에, 언론재단에 속해 있는 신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신문에서 한국의 독재화에 대해서 큰 기사가 실리면서 저희 지금 말씀 나눴던 카이스트 사건이라든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소당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서 의역을 하자면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직역을 하자면 한국 민주주의가 도끼에 찍히고 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훼손된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론 바깥의 시선이라고 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세계의 시선에 가장 민감한 나라였고 그런 스탠다드를 존중해온 나라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과거 독재처럼 갑자기 언론이 끌고 가서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해진 사법의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고 고소하고 수사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징표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그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민주화의 세계적인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도 87년에 민주화가 됐고 대만도 87년에 민주화가 된 거예요. 중국의 천안문 시위도 89년 그 흐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이후로 어떤 적나라한 독재를 가미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진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국내외적인 정치적인 대가가 너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의 이름으로 또 공정의 이름으로 또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각가지의 정치적인 스킬들이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단순한 민주주의냐 독재냐라는 틀로는 더 이상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정교한 분석들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발전이 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묘해졌다. 교묘해진 거죠. 러시아도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푸틴이 80여 퍼센트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와 선거 사이에 있는 겁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에 시민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그리고 야당들이 어떤 식으로든 위축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4년, 5년을 거친 다음에 이날 이제 선거를 하자. 이렇게 되면 선거 당일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공정선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 후퇴 내지 독재와 경향을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도 꽤 있습니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주의 다양성 보고서 2024년 보고서의 경우에도 세계 민주주의의 후퇴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도 그 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180여 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42개국이 이런 독재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거는 인구상으로는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나라들 중에서 28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됐는데 독재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3개국은 그런 독재화의 과정을 겪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로 분류가 됐다. 이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스웨덴에 민주주의 다양성 보고서 못지않은 퀄리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에서 배철스만 전환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배철스만 재단이라는 아주 거대한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받는 건데요. 전환이라는 게 체제 전환인 거죠. 그래서 동국관 공산권 붕괴 이후에 경제 정치 여러 부분에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또 한국이나 대만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독재였던 나라에서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정교한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또 거버넌스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내란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각도의 평가를 하는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조사예요. 여기에 2006년 데이터부터 2022년까지 16년치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공고화 과정 중에 있는 민주주의 내지는 단순화시키자면 공고화 민주주의 국가 비율이 2006년에 19%에서 2022년에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재로 분류된 나라들 그러니까 하드라인 독재가 있고요. 좀 더 온건한 독재가 있는데 합쳐서 독재로 분류된 나라가 2006년에 42%였는데요. 2010년까지 그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악화가 되다가 2022년에는 51% 반 이상이 독재로 분류가 됐는데요. 아주 최근에 몇 년의 특징적인 변화가 과거에는 온건한 독재 그러니까 민주주의인 것처럼 신용을 하면서 독재인 나라들이 다수였는데 강경 독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골적인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이와 같은 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재화 내지는 민주주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나라가 지금 독재화되고 있느냐 했을 때 발전된 민주주의 나라들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냐. 이거를 묻는다면 다수의 학자들이 경험적인 분석들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 포퓰리즘이라든지 극우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지는 않다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좀 내리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이 눈에 띄는 거죠. 한국은 발전된 민주주의로 분류가 되는데 독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당연히. 학자들도 다양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된 문제가 있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 아주 심각하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된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에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가 있는 거죠. 제도적인 구조가 있고.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권력 집중이라는 건 뭐와 연결되냐면 집권 세력이 마음을 먹으면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집중이 반드시 권력 남용이 되는 건 아닌데 집권 세력이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절제가 없는 경우에는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어차피 대한민국의 제도가 권력 집중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되는데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가버린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선출되는 과정은 민주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되긴 했는데 그 선거의 승자에게 과도한 권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과 측근 세력들이 행정부 그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군까지 순식간에 정치적인 도구로 장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천 개의 공공기관장을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면 그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그 아래의 실무적인 실세들을 또 자기 사람으로 안칠 수가 있겠죠. 권력의 피라미드가 구축이 되는 건데 이 점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한국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특히 이 문제가 한국은 심각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된 게 오래된 문제이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심화된 문제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극한의 정치적인 대립 갈등 이게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유권자를 놓고 봤을 때 다수의 유권자가 이렇게 증오의 정치에 빠져있냐 이거는 저희가 단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장기적으로 유권자들 전체에 이런 정치적인 증오가 심화됐느냐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최소한 분명해 보이는 것은 최소한 정치인들 사이에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들 당원이신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극한의 대립이 최근에 심화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산술적인 비율과는 별개로 정치를 주도하는 게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뽑는 것도 이분들이고요. 최고위원 뽑는 것도 이분들이고 담론을 주도하는 것도 이분들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자는 거죠. 연결시켜 보자면 오래된 문제와 최근의 문제를 첫째 선거의 승자에 엄청난 권력이 주어져 있다. 둘째 여야의 극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합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이 엄청난 권력을 상대편에 주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내지는 무슨 일이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용인할 수 있거나 엄호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면은 뭐냐 하면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제 우리의 뜻을 펼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쪽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자기 쪽에서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저쪽이 힘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용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투쟁이 대중화되면서 격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의가.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민주주의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시선인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이것은 여야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한국 정치가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상황이 이렇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또한 야권 정치에 대해서도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려의 본질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에서 야권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안전할 것인가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여야가 민주주의의 한국 민주주의의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좀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해서 오래된 문제 권력 집중이라고 하는 틀 위에서 지금 현재만 진단한다면 이른바 검사식 사고, 검사식 정치, 검사식 통치가 일정하게 이것을 총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진짜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다른 의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짜라는 이분법에 입각해서 재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공론회장에서 어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법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법.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과 표현의 제의 위촉, 후퇴, 이거를 낳고 있는 총매제가 아니냐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총매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구조적인 매개의 변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이런 증오의 정치 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상대방을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가 여야에 다 있다. 이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현되는 구조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검찰이나 보다 더 넓은 힘의 사법적인 수단들이 비선출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선출된 권력이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국가 강제력과 지금 만나게 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력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제의 수단이 말하자면 사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수사하고 수색하고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는 주체는 누구고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의 결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어려운 진안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일단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의 제도적인 구조가 집권 세력의 의향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훼손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점이 근본적으로 개혁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 권력의 장소가 다원적이어야 된다. 권력의 장소가 너무 분산되면 혼란스럽겠죠. 너도나도 목소리가 나올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인은 그것을 우려하기에는 권력의 구조가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권력의 장소가 이중적인 의미에서 다원화되고 분산되어야 된다.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국가기구 내에서 공공제도 내에서 권력의 장소가 분산이 돼서 이런 행정 권력이나 검찰이나 이런 권력들이 지금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점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나 이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나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력. 그렇죠. 이것이 또 하나의 측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문책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문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문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권력이 어떤 약속의 조건 위에서 우리가 권력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민주주의와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겠다. 그렇죠. 이 약속 위에서 권력을 준 건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문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책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이거를 수평적으로는 권력기관 내에서 분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뭐냐 하면 수직적인 문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할 때 사회가 그것을 문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힘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이 과도한 힘을 행사할 수 없게끔 하는 저지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옛날부터 자주 인용한 부분인데요. 몽티스키의 법의 정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1748년 아주 오래된 시기에 썼던 건데요. 권력은 저지되지 않으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되어야 하는데 권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권력의 견제를 이야기해야 현실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권력기관 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학력이 제도화되고 조직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력이 너무나 세 잔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저도 사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분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요. 그렇죠.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너무나 기술에 따라서 유튜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기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언론이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복수가 엄연한 현실인데 그 복수가 뭐냐 하면 또 진영에 의해서 휘둘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양가적인 함의를 갖고 있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대학력이 너무나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민주주의의 후퇴를 그 희생자가 되는 건 피해자가 되는 건 저희들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아무리 비관적이라도 저희가 항상 낙관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관적이지만 의지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이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언론과 학계가 민주주의의 어떤 방어막이 되어야 된다. 이 당위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언론이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시민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시민사회 내의 지금 어떤 문제와 또 자기 자신의 약점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성찰하고 자기 비판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단순한지 모르지만 하나만 예를 들으신 전통적인 구도는 국가가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그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최전선에서 언론이 그리고 정당이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을 한편으로 감시하고 견제에 들어간다. 이게 가장 기본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구도 속에서 시민사회는 단일 집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일 집단이. 단일 집단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구도 설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번 총선 앞두고도 시민사회 역할에 관해서 지금 여러 논쟁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면 저도 지금 여러 논문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저희가 깊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사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250년이 넘었습니다. 이 현대의 역사에서 국가의 폭력 또 권력의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의 공간이 바로 시민사회라고 믿어왔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는 여전히 타당한데요. 그렇죠. 문제는 시민사회는 언제나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동질적이고 단일한 공간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독재하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 자체가 부정됐지 않았습니까. 독재 권력에 의해서. 그 시대에는 시민사회가 동질적인 공간인 것처럼 믿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권리 자체를 획득하는 게 당시에는 시대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전선이 달랐던 거죠. 전선이 그때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부터는 이미 시민사회는 동질적인 공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곧바로 진보와 보수 이런 다양한 집단들로 나누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보 보수의 그런 이념을 떠나서 시민사회 내에 이런 정당 정치의 문제들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갖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집단이 과연 주류냐. 저는 문제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많이 분화됐는데요. 시민사회 내에서 커다란 스피커를 갖고 있는 주류 세력이 어느 쪽으로든 정당 정치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당 정치 내에서 보수 정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정당 정치 내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시민사회 내의 이른바 명망가 주류 세력 거대 조직들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정당 정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들이 다수인데 어떤 권력의 구조에서 봤을 때 주류 집단이 정당 정치에 너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 정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내에서 당당하고 큰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트리가 너무 과도하게 높은 거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어떤 큰 현상에서 어떻게 대학력을 키울 것인가 해서는 중대한 과제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욱 교수와 함께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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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